하지은의 연기 교실이 열렸다 시작한다 잘 배워봐라 하지은 너 왜 이렇게 잘 났어 어? 그렇게 잘 나게 태어나지 말라 했지 잘 난 걸 어떡하니 잘 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내 탓을 하면 안 되지 너 방금 뭐라 했어 너한테? 뭐라 했어? 다시 말해봐 다시? 그대에서 다시 해봐라고 앞에서 못하면 뒤에서 처하지 말라 했지 사람 말귀를 왜 처 못 알아들을까? 어? 네 길꾼형이 없어? 장식이야? 응?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 알아들어